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네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? 네 네? 뭘, 뭘 해요? 결혼 여보 나 배고파 들어와 밥 먹자 어우, 우리 형 사랑해요 어, 세상에 내가 한 번은 봐준다고 내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니까 야, 나와서 너 배역 하나 안 맡았길래? 심지어 다녀가 니고 니가 주인공이야 도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할아버지 생신 기념 만천의 전까지 빼내야 됩니다 그 알박이 내가 마음 딱 먹었거든 제대로 꼬셔서 제대로 뻥쳐버리기로 날 꼬셔보겠다고? 그래도 자신 있으면 한 번 해보시던가